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처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주놈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놈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힘 바 되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또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 방점을 찍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염두에 두셔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를 이미 본 옆의 친구가 앞으로 나타날 장면과 결론을 얘기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공포가 훨씬 덜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재앙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심각하고 무서운 얘기를 잔뜩 들어놓다가 사실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라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심각했어도 결론이 해피엔딩이라면 그 앞에 있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별 상관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식입니다 엄청난 재앙을 열고 하다가 가끔씩 중간중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 그런 것들이 울려 퍼집니다 그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와 응원이 가득 담겨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다음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예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마지막 재앙 시리즈 7대접 재앙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7대접 재앙이 시작되면 이제 마귀의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탄이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 그리고 사탄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그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범죄라도 그 범인의 소재를 알면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해결되죠 지금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셔서 우리를 지휘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대장 되신 줄을 열심히 따라간다면 어떠한 환란과 역경에서도 능히 이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거기에는 실패도 있을 것이고 성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가 어쩌면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왜 이 일이 실패했을까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실패의 원인은 내 생각, 내 고집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늘 말씀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의 상황과 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반응에 대해서는 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금 현재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의 방법인가 그 두 가지만 체크하고 지금 설사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밀어붙일 때는 때가 이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광경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대장 되신 사탄을 능히 이기시는 그분이 이미 와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따르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 오늘 일부 찬양대가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 그런데 그분이 정말 좋으신 분인지 진짜로 체험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언제나 내 뜻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러므로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저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저질러 놓고는 내 뜻이 관철되게 해달라는 그 아우성으로 가죽할 뿐이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구현하려고 할 때 정말로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을 체험할 때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새해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목사는 있죠 부모의 심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에 따라서 살아나고 또 잘 살아주시는 분 보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요 어렵게 힘들게 악정고토하면서 사시는 분을 만나면 마음이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도 저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일곱머리와 열불을 가진 붉은 용 사탄은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일곱머리 예수님의 버금가는 지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머리 열불 열불은 무엇이냐 하면 폭력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사탄보다 더 악할 수 없기에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보다 더 악할 수 없기에 질 수밖에 없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선이 너무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시고 실제로 어떻게 그 사탄의 힘을 이겨내시는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저 내 짱구 돌리지 않고 그 악한 불이 이런 것들을 그냥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견뎌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항하고 복수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었지 않아도 사탄의 폭력성 앞에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가 점점점점 쪼그러들고 고갈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탈진해 버립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리고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밑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을 움켜쥘 때 모든 길들은 미로가 되어버리고 그것을 놓을 때 대로가 된다 우리의 뜻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모든 것이 다 대로가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라도 사탄을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사탄의 존재를 규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 사탄이 그딴 게 어디서 이래버립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악의 세력의 본질과 소재를 정확하게 밝혀주기에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드러냅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절대로 능가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께 머리 숙이는 존재 중에 하나이다 또 하나 아직 사탄이 완전 괴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기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욕을 두고 내게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욕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욕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욕에게 해서 회수해버리면 욕의 충성 역시 멈출 것이라고 사탄이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에 해당되는 헬라오 카테고로스는 중상모략한다는 뜻인데 그것도 어디에서 하느냐 그러면 광장에서 공공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모략하여서 그를 매도하려는 것이 참소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남하게 알리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해야 할 의도가 내 안에 있느냐 만약에 있습니까? 걔 골탕 한번 먹여야 돼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멈춰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리가 없잖아요 사탄이 준 거거든요 그러므로 만약에 남을 해야 할 마음이 요만침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즉시 어떻게 돼요? 나는 사탄의 하수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서 사도바울은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사람들의 행태를 길게 나열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디모데우서 3장 2절에서 4절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참소자 사탄에게 내가 미혹을 당했다는 증거 지금 현재 내가 참소하고 있고 미워하고 자만하고 있고 잘난 척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돈을 사랑하고 싸놨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이러는 것들은 내가 사탄의 하수로 지금 전락했다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깨달은 순간 어떻게 돼요? 스톱하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기 어렵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코리템붐이라는 여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정말로 엄청났죠 폐해가 독일 라치에 의해서 그런데 그 상처입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용서에 대해서 설파했습니다 코리템붐 여자가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서 강연을 하는데 자기 가족들을 무참하게 몰살하고 자기를 고문한 그 게시탑보가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숨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탑보가 악수를 청하면서 하는 얘기가 용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왜요? 지가 한 일을 용서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코리템붐은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복수, 복잡했습니다 자기가 전하던 용서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몇 날 며칠을 뒹굴었습니다 그때 코리템붐 여사 입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여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옵소서입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탄의 하수로 노란하지 않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늘의 큰 음성이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으니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사탄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을 증언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증언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에 해당되는 헬라오 마르트리아는 순교자를 의미하는 마르티스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바꾼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순교자라고 합니다 마르티스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증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이 첨가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 힘으로 살아서 내가 살아나고 마침내 풍성해지는 그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입에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것이고 마침내는 최후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붉은 용의 교회를 향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장면이 더불어서 전개됩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붉은 용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보내셔서 여자를 광야로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모든 것들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고 마국간 구유의 누이셨습니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구유의 누인 아기가 하나님의 표적이 된다라고 그 표적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하나님 전혀 마리아가 낳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사건을 높일 때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 사건 자체보다도 거기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더욱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옛날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독수리를 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붉은 용의 박해 가운데 놓인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광야 자기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극기에도 내게로 인도하셨다 바로 그 내게로 인도하시는 게 어디예요? 홍해바다를 갈르고 신의 광야로 인도한 걸 보고 내게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척박한 광야가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시고 양육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는 자녀를 양육하기에 가장 부적절한 곳입니다 그죠? 먹을 것이 있나 입힐 것이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광야는 왜 중요한 곳이냐 광야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곳 지성소와 광야는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나의 어떤 노력도 무의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애를 쓴다고 해서 곡식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쓴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오로지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것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출애극기는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으로 출애극기가 끝납니다 광야 생활을 묘사한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어디에 가면 성막 딱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4면에 3집화씩 4, 30, 12집화가 포진을 합니다 성막 가운데 놓고 십자가처럼 아침이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의하는 일은 그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는지 여부입니다 피어오르면 떠날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는 구름이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 구름이 멈추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에 성막을 치고 4면에 12집화가 텐트를 치고 머무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언제든지 생활의 중심은 성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가 안 오르는가 여러분 텐트 치고 걷고 하는 게 일이죠 그래갖고는 내 경험상으로 다음에 여전히 머무를 거야 이러면서 내 경험상으로는 내일 떠오를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는 텐트 안 치고 조금 더 기다릴 거야 내일 아침에 또 떠오르면 일 끈 쳤다가 또 풀를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고서는 나중에 귀찮다고 그 떨어져 나오는 동시에 광야에서는 죽어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과 만나와 매출하기로 매일매일을 먹이셨습니다 텐트 안에 머무를 때에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곳 이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 먹고 사는 잡다한 문제이며 서로 경쟁하고 또 이겨야 하는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자신이 마련한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넨시 홀이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란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하지만 알지 못하는 질문들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물어야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므로 내 뜻대로 행할 때 실패가 왔습니다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에 관한 것 그분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사리에 시달리느라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광야가 그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단절시키고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명령에 집중케 하는 그러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옛날에는 광야를 광야로 오늘날에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그러한 질문을 배우라고 광야에서 양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민숙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곧 그들이 여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하의 명령을 따라 여하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따라서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하의 직임을 지켰더라 목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맡은 그 직업 또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인도함에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시키는 가운데도 사탄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미혹하고 박해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록 자기 하수로 오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도록 하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 왜 여자의 뒤에서 그럴까? 교회의 배후에서는 사탄 끊임없이 미혹하고 사탄의 집요한 공격과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보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솔제니친이 기독교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상 수상식에서 러시아 할머니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수상소감을 마쳤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모두 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야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이득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만문신에게 놀아나는 현대사회의 남백상의 원인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그건 뭐냐 하면 전도봉사 헌금 교회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송고영신여배 때 하찮음에서 위대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광자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찮은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위대하게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드립니다 언제나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실제 삶에서 그렇게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명실공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살아내고 가르치고 맡기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루시는 것을 해낼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눈을 돌립니다 누구에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교회 자체 무너뜨리지 못하고 각 개인에게 성도들에게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가장 하찮은 존재로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 방법을 따를 때 나를 부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당하고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지쳐버린 나를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오늘 만난을 이기고 마침내 천상에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영안을 뜨게 하시사 끊임없이 내 배후에서 나를 농락하고 있는 사탄의 계기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께 갈 길을 물으며 한 순간이라도 사탄의 계기에 넘어가 그의 하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렵더라도 묵묵히 주님을 따를 때 마침내 이 땅에서는 백배의 결실을 맺고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1년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